횡성군 서원면 구슬래 마을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. 유상범 국회의원은 횡성 구슬래 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3년 동안 노후주택정비 등 개선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주택 13채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와 노후주택 수리, 고령자 편의를 위한 교량과 방법용 CCTV 6대 설치 등이 실시됩니다.